아 영희가 쓰나든면 나도 쓰나들어야되는데 저 어시 미션이에요 킬작 미션이 어시 미션이야 반만 찍고 왔다갔다 할게 어시 미션이야? 네 니가 어시 친해 확실히 기억해 내가 무조건 잡아줄게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간다 옷 간다 옷 간다 옷 간다 옷 간다 옷 간다 반 반 반 반 반 반 반 반 반 어디야 쟤네 무조건 잡자 죽는 한이 있더라구 미안 아 이 사람 진짜 타이밍이 와 저 타이밍이 뭐 이러냐 형 아니 전방 안오는거야 전방오니까 바로 전방오니 아 저 사람만 잡아줘 제발 형들 에프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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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피 제발 잡아주세요 에프케이 개피 아니 애매 하텔 하텔니 에프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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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저 뭐야 뭐야 지렸다 타이밍 This time 그냥 야 니 옥방그 앵글에서 쏴 봐 내가 반침 내가 잡을게 osi balances 에프케이 Charlie 롤 롱 미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빼 빼 빼 앵글에서 짜져 봐 와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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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바바밤 오케이 노리고 있었어 내가 우승 우승 여긴 빼 어긴 빼 내가 먼저 안 때린 거 알지 에프게임 야 에프게임 옷보는 애 반만 쳐 나 대기 좀 에이 에이 반만 쳐 에이 에이씨 아니 반을 왜 못 때렸어 두 개 다니고 있어 무게야 친구들 안녕하세요 좋은 명제 보내주세요 아 씨 야 나 기계로 갈게 기계 기다려봐 아 나 죽은 걸 잘 못 맞추겠어 으으어오요 우어화uine 환 사냥의 반 진짜 오케이 사냥의 반 방의 사랑의 반 오케이 되겠다τε 아 나와 bets 나와 나와 remember .. ... ете .... .... ... 반! 박군만! 아 박군만 박군 박군 사랑해봐 나 억방으로 너 억방으로 뺄게 기타 막제 어이구 Geme워 반 반 에프게이 반 왼쪽 왼쪽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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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 오 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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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개피 회수 회수 어? 나 어시 다 먹었어 이번판 형 내가 방으로 방 깔아서 발 한번 치고 올게 기다려 야 너 새판인데 어시 4개면 좋은거야 예 이득이야 아 바늘 안 치고 내가 모르고 반! 반! 반 반 반 나이스 흐흐흐흐흐흫 자 공격에서 점수를 좀 많이 딴 다음에 아 상상님 그거 네 네 네 방어에서 약간 좀 제외돼 상상님 미션 그거 올릴거에요 상상님 그거 아직 그 펜트 못해서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올릴거에요 그 영민형이랑 세븐건 버려 형 해 춘자님 반 방 춘자님 반이 보상한다 오케 나 옥방으로 웃어 옥방으로 확인하시고 짜증나 saves 장마 반 반 반 My God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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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빼 우선 빼 우선 빼 우선 빼 춘자님도 반이야 춘자님도 반이야 나이스 개피 컷 대기 대기 야 야 기계 반 우선 반 형 저거 누구야 방 설치 반 반 컷 잠깐만 나 중 내려온 높은게 돼 중계단이 있어 중계단이 있어 아 아 형 형 위에 행자님과 끼자님 누군지 모르겠는데 반이야 개구소리 야 개구하나 개구하나 했어요 개구 중 중 어 얘 개피인데 중들 같은데 형 아 좁배하나 좁배하나 왔다 좁배하나 중 나이스 개피 컷 중 중 중 좋은거 아냐 좋은거 아냐 무릎 좋은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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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옥방 나 옥방 와 진짜 영이 어시 챙기기 힘들어 와 어시 얻을게야 형 이거 어시 얻을게야 편박 나 보유도 안 때린다 네가 먼저 때려야 돼 네 기다려봐 깨줘 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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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 삐 제피 대기 대기 탱가거든요 지금 대기 좁반다 이거 한 사십 사십초 까지 40초 까지 네 40초 까지 올라가게 40초 에휴 되게 되게 설때 내가 잡을게 오른쪽 전방있어 오른쪽 전방있고 총들어 총들어 기다려봐 나 좀 오른쪽만 보는데 반 형 오른쪽 전방있을거야 오른쪽 반 반 넷컨! 아냐아냐아냐아냐 괜찮아괜찮아 어쩔수없어 이건 어쩔수없어 이건 나이스 괜찮아괜찮아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나 이번에 기계해 형 계속 오빵 대기하고 있어 니 볼일 끝날 때 끝난거야 니 볼일 끝날 때 끝난거야 넷컨 멀었니? 대기 대기 안보여 저기 연막대면 기다려봐요 아 반 반 반 한명 반 아아 멀차 쏘고있어 깜짝이야 이씨 나이스 어시컷 어시컷 형 어시씨씨씨씨야 심어시야 아 아 jh니 개근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좋은 명절 보내세요 태구 태구 난 할만큼 했어 난 할만큼 했어 저거 심어시까 심어시 설때 설때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저 기계가서 발 한 명 치고 올게요 야 기계 존나 많이 가니까 아 나 삥뭐야 뭔 삥이야 아 왜 워샷이 나 뭐야 왜 다 한방 컸네 오 아니 왜 왜 왜 워샷이야 형 방입 오 왜 이렇게 아파 방 방 방 방같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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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방 방 방 방 방 방입 아 아 반 아니야 아니 나 총 다 한방 났는데 이번판 틀어 형아 다리를 맞춰 다리 다리맞춘거 아니요 방 방 방 방 방 방 그런데 다리맞춘거 또 중 방 입 5 어허헤허허허헉 어 저이다 방! 아씨 기계 아 미니 승리하셨습니다 야 이 자식 좀 져야 돼 영화 져야 된다고 네 알아요 반만 치고 그냥 한 반? 우선 죽님 반? 형 야 우리 편이 너무 잡는데? 어어 그냥 반 맞다 형 죽님 반 아 이거 우리 편이 이기겠는데? 반이요 형 그거만 잡으세요 반이요 줌? 네 줌 오케이고 반 형 저 라 라 라 라 라 리리 님도 반 방이 방 쓰나 형 방 쓰나 방 쓰나 방 쓰나 형 둘 잡아 제발 방 하나 죽을 울비하나 형 방 하나 울비하나 제발 나이스 야 방 방도 없이 방도 형 내가 몸바할게 야 내가 몸바할게 방 돌 방 아홉시 쓰나 아홉시 쓰나 개피 설때하나 아홉시 쓰나 개피 둘 잡아 형 둘 잡아 둘 잡아 설때하나 아홉시하나 빨리 설때 설때 아홉시 아홉시 아홉시